왜? 그냥 보러 봤으면 가 전변아 클럽에서 네 춤 진짜 잘 믿더라 그래서 그랬다고 참 그리고 우리 아빠가 쓰레기 집에 안 두고 판다 우리 아빠는 내가 실컷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냥 속상한 거야 우리 집안 욕할 거면 꺼져 돈 필요하면 딴 데 가서 알아보고 나는 여자가 먼저 키스하는게 내 애매 내가 사과를 내가 살아가고 내 애매 내 애매 내가 내가 살아가고 내가 너의 가장 좋아하는 친구 내가 널 이루는 시간을 내가 넌 너무 오래 너의 내 눈을 보여 내가 너의 마음을 보여주게 내가 너의 마음이 확실하게 아이고, 드디어 오래된 감기가 지나가네, 짓득하셔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